자명한 이유는요. 편안해요. 내 본성이 되어버렸거든요. 그게 내 본성인 줄 알아버려서 편안해요. 이게 나다운 거예요. 육바람이를 하는 게 나다운 거예요. 그래서 보세요. 지금 그러니까 일주보살 코 아래 보살들한테는 왜 육바람이를 하세요? 그게 옳은 것 같아서요. 그게 공익에 도움이 됐어요. 그게 유리한 것 같아요. 모두에게. 다 맞는 말인데 좋은 의도시네요. 아직 하나가 안 된 건 아시겠죠. 일집어살 이상은 육바람이를 왜 하냐고 뭐라고 할까요? 제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. 제 꼬라지가 그래요. 아니 내 참나가 생겨 먹기를 육바람이로 생겨 먹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리 이타 나도 살려야 되고 남도 살려야 되고 모두가 하나니까 다 살려야 되고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. 이 중에 하나만 못 살려도 찜찜하니까 하는 거예요. 찜찜하기 싫어서 하는 거고 내 양심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. 사실은. 일지 이상은요. 사실 자기 양심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. 그게 내 본성이라 하는 거예요. 걔한테 너 왜 짖으세요?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. 제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. 하겠죠. 여러분 왜 육바람이를 하세요? 제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이 말 하시면 여러분 일지보살끝니다. 구공을 알았다는 얘기예요. 그게 내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는 거예요. 그냥. 이해되세요? 남을 위해서 이타심. 힘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. 아직. 남을 생각해야죠. 하도 지만 생각하니까 남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. 그냥. 이게 육바람일 상태 아니에요. 이런 말 하고 있는 종교는. 지금 가보면 종교들 다 그러고 있어요. 원래 그 성자들의 건 다 잊어버려가지고 다 억지로 하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누가 더 희생했다더라 하면 대단하다. 그런데 일지보살 이상은 그렇게 안 봅니다. 사람은 자기 본성에 이배된 짓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자기 본성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있다.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 뜻대로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여요. 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. 더 인정받으려고 과시하고 있다.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저기 오바쟁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? 자선, 금식, 기도. 도마보금에 나옵니다. 자선, 금식, 기도.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? 뻥치지 마 그랬어요. 거짓말 하지 마라.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. 그게 뭐냐면 껌수 부리지 마 이거예요. 이걸 하면 더 고상해지지 않을까요? 우리가? 네 뜻대로 판단하지 마라는 거예요. 성령이 그러시더냐 이거예요. 성령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내 양심이 자명해. 그게 자명하면 금식도 하는 거고 자명하면 기도도 하는 거지 그냥 남들이 보니까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해야 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? 천국 가는데 좀 밀리지 않을까요? 저쪽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안 하고 있으면 천국 갈 때 혹시 우리가 더 뒤처지지 않을까요? 이런 생각에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 에고 노름입니다. 진짜 베기는 여러분 본성에서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. 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거고 둘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대하면 되나 해서 하는 거지 사랑해야 돼요. 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. 이타심이 먼저입니다. 우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. 막 울부짖는 사람치고 뒤에 캐보면 나와요. 그런 사람들 다. 그런 말 한 사람 뒤에서 왜 뻘짓을 하고 다니느냐 그냥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유리해서 한 것뿐이에요.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다 이러겠죠. 나중에. 그때는 그랬어. 그 못 믿을 인간의 마음입니다. 아무리 똑똑한 채 해도 인간은 못 믿어요. 왜? 기본 속성이 탐진치라. 속성이 안 바뀌었는데 그럴싸하게 분담 더 사기꾼이에요. 차라리 침팬지답게 나오면 아 저 막 욕심나서 죽겠어요. 그러면 솔직하죠. 차라리. 딱 욕심 없는 척 하고 있으면 이거 가짜죠. 사기꾼입니다.